남편 올라갑니다. I'm not going to die. 너 뭐냐? 야야야야 어디 숨겼어 니 아들 왜 내 아들이야? 와이프 아들이지? 교장님! 알았어 알았어 줄게 뭐, 뭘? 아이만 순순히 돌려주면 이혼할 때 이 집 준다고 청담동 빌딩 넘겨 아들하고 바꿔 너 체면 계좌 있더라? 그 깡통대는 거 한번 볼래? 뭐, 뭐? 지금부터 아이 있는 거 볼 때까지 1분에 천만 원씩 빠져나간다 뭔 헛소리야 못 믿겠으면 험 봐봐 뭐야 이거 왜, 왜, 왜 이리 와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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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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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숨겼어 니 아들 시합 보일러지 민우야 많이 놀랐지? 어휴, 특히 엄마한테 가자 네 메뉴 구출 완료 아악! 하아 하아 아휴, 이제 끝났어요 이제 됐어요 우리 사라킴 진짜 대박이죠 하하 어떻게 저렇게 뭐 하던 문이에요? 아 우리 사라킴이요? 현직 끝내주는 이혼 해결사죠 아휴,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변호사고요 그리고 전과자 무엇보다 아이를 뺏긴 엄마예요